미래 교육의 중요한 화두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죠. 이를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AI 학습 플랫폼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교수 학습법이 보급됐습니다. 학생들의 집중도는 올라가고 학습 이력도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과학시간. 동물과 식물세포를 관찰하는 학생들이 현미경과 태블릿 PC를 번갈아 만집니다. 학생과 교사가 보는 화면이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교사의 커서와 필기가 학생의 태블릿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AI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활용한 수업입니다. 학생들은 나만의 교과서를 만들어가고 교사는 학생 수십 명의 진도 수준을 한 화면에 모아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가 쌓이면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수업이나 EBS 등 수준별 수업 자료가 제공됩니다. 아직까지는 객관식 문제 위주의 진단과 보충 수업 도구가 보급됐지만 다음 학히면 논서 수령 단계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 되면 선생님이 출제한 선언수령 문항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보자. 이게 두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 8월 말경에 가면 기존에 선생님 출제뿐만 아니라 EBS 등 다른 데서 나와 있는 선언수령 문항까지도.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지만 태블릿 PC의 성능에 따라 학습이 중단되는 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작년 9월 162개에서 시작한 하이러닝은 어제 기준 2,033개로 10배 넘게 급증한 상황. 학교 수만큼이나 디지털 교육에 익숙지 않은 교사들을 위한 재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감사합니다.